다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연계한 서대전 6교 지하화 공사를 기존 도로 폐쇄 없이 진행합니다. 이는 서대전 6교를 폐쇄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1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6교 철거 전 호남선 철로 아래로 왕복 4차로와 보도를 우선 확보한 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 서대전 6교 지하화 공사는 낡은 6교를 철거하고 호남선 철도 아래 트램 2개 차로와 일반 차량 6개 차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오는 2023년 착공될 예정입니다.